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골드에이플 300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순베개 주문서 5% 발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론 70% 제작물품 야 티타늄만트 비싸지 않습니까 야씨 바로 티타늄만트 좋습니다 레전드 메이플 리프 화려한 모카디네 소울 미라클 방어구 소울 분해기 빛나는 모카디네 소울 황금망치 100%도 소소하거든요 좋습니다 미라클 증거 공격력 아 이거 확대 가능하지요 아주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해드려야지 해드려야지 바로 확대해드려야지 어 어 좀만 줄이겠습니다 어 요렇게 갈까요 괜찮네 노론 소울 분해기 망치 50% 림불 하운스 뭐 그렇습니다 소울 분해기 강력한 아카이럼 망치 피노키오코 의자 20칸 피노키오코 미라클 방어구 공격력 놀라운 모카디네 빛나는 핑크빈의 소울 금빛 각인 인장 긍온 30% 소울 분해기 샤이니 레드 시프 마이스터 심볼 순백 5% 페짱비 마리오 기온차 모카딘 소울 분해기 현명한 피노키오코 방어구 마리오 방어구 페짱비 공격력 공온 30% 펜마첼 10% 구온 30% 펜마첼 10% 악세서리 공격력 코 악세서리 마리오 궁온 50%는 조금 비싸지요 아 아 자리가 없다 또 아 어떡합니까 일단은 그걸 사오자 주문서 이식한 아 소울 20칸은 나올텐데 두 개만 구매할까요 자리가 없으니까 잠시 기다리십시오 뭐하는지 보여주겠습니다 짜증 소비창이 없어가지고 소비창이 없어가지고 됐나 어 이제 마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255개 남았구요 아카이로 특장비 공격력 악세서리 날렵한 모카딘 조명한 빈크빈 돌극 돌돌 극세사 이불마리라이딩 영구 이용권 나왔구요 악세서리 마리오 날렵한 핑크빈 궁온 50% 지혜의 엑스트림 은빛 에디셔널 강력한 핑크빈 망치 100% 어 나라토끼랑 북북라이딩 91권 미라클 백장비 악세서리 마리오 총명할 레시피 이시카브 가방 랄리오파나카이로 레시피 이시카 망치 100% 망치 100% 잘 나온다 아 91권 얼음결정 베이스 배장비 공격력 미라클 공격력 악세서리 스콜 공격력 스콜 이것도 한 6천 하지 않나 5천 6천 어 망치 망치 왜 이렇게 잘 나오냐 망치 황금 망치 망치 100%가 4개 다 나왔네 궁온 50% 순배 9% 의자 20칸 의자 20칸 스페셜 소울 인첸터 혼돈의 주문서 70% 배장비 마리오 샤이닝 레드 매지션 마이스터 심볼 나라라 붕붕 91권 강의 역화는 핑크빈 꺼지지 않는 불꽃 노론 아 여기서 나오는거 다 팔 수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빛나는 아카이로 아 91권 어 이번에도 91권 91권 몇개 차냐 3개나왔나 그렇죠 주문서의 시각 현재 207개 남아있습니다 아 3개 남았는데요 이불마리 블러드마스크 아 현재 100개로는 어 그렇게 손해까지는 아닌 것 같고 본전치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어 그렇습니다 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빛가긴 크리스탈아트 이것도 한 그래도 한 천만원대 이천만원 하지 않을까 아가두대 샀을 때 서울이시고는 오백만원 정도 됐고 놀혼 놀혼 아카이로 멜라클 악세서리 어 위대한 모카디네 소울 좋습니다 좋습니다 미래클 페짱비 공격력 은빛가기 주문서 20칸 노울혼 70% 금빛가기 이게 스칼렐링 나오면은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서울 20칸 강력한 B급인 방어구 마리오 화려한 아카이로 페짱비 공격력 설도 괜찮죠 가기요 블러드마스크 미래클 방어구 돌돌 극세사 라이딩 91권 악세서리 마리오 아 91권 광무리 모카드이니 악세서리 은빛가기 금혼 30% 미래클 장갑 공격력 페짱비 마리오 순백 10% 하이퍼 하운스 이어링 페짱비 마리오 의자 20칸 악세서리 마리오 페짱비 마리오 아 페짱비 공격이예요 모카드이니 아 꽉 찼다 아 또 소비겠죠 아 왜 또 뭐가 문젠데 소비에 문제가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소비가 소비가 또 꽉 찼습니다 어 이것도 그래도 10만원 20만원 하니까 준서 가방 다 넣었어요 소울 가방도 사가지고 넣었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소울 분액이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레시피 가방은 좀 버려도 될 것 같고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뭐 본조님이 선택을 하셔야겠죠 아 소울 분액이 왠지 저건 비쌀 거니까 자콤소소 조각 나왔구요 시그너스 6개 강력한이 비싸지 않을까 그래도 플레드의 소울 조각 자 됐고 레시피 버려도 되겠습니까 주문서가 막 열린 거예요 열려서 다 넣어놓은 거예요 오케이 일단 이렇게만 하고 아 자리가 너무 없네 빡빡하네요 일단은 더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161개 남았습니다 아울스 퍼플 펜던트 기현촌 아카이론 방어구 마력 방어구 공격력 총명한 아카이론 어어 매지컬 한순무기 이것도 아주 소소한 가격으로 잘 쳐줬는데요 내일 저도 모르죠 제가 하는 게 아니라서 해봐야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쨌든 매지컬 한순무기 제작물품 퍼플 펜턴트 골드다트 91건 금원 50% 총명한 시그너스의 소울 은빛 에디셔널 의자 20칸 아 연구 나왔네요 이불 이불마리 라이딩 악세서리 말이요 금원 30% 펜마력 70% 은빛 확인 강력한 시그너스의 소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침몰용 20칸 어 매지컬 한순무기 이번에 마력 나왔습니다 약간 공격력이었죠 오케이 순백 10% 식물용 20칸 미라클 패창비 마력 금빛 확인 레시피 20칸 골드아트 메이플 리프 힘센 피노키오쿠 망치 50% 날려판 아카이로 혼돈 70% 퍼플 펜턴트 배짱비 마리오 총명한 핑크빈 레시피 20칸 강물용 20칸 은빛 확인 소울 분해기 배짱비 공격력 스크롤 하운스 이어링 순백 5% 날려판 아카이로 퍼플 펜턴트 배짱비 공격력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손해본 것보다는 훨씬 난 것 같네 샤이니 레드 마이터 심볼 피노키오쿠하고 이게 참 잘 나오던데 안팔리는 거는 버릴게요 됐어 아 10개 까보고요 본주님이 원하신다면 이제 위치에 옮겨보도록 하죠 10개 100개 남았거든요 9개 까면은 강인한 익스트림 귀원차 무 카드 순백십프로 미라클 방어력 어? 아 소비창지 또 없네 다섯길 다섯길 세길 두길 하나 땡 뭐 다른 데로 갈까요? 어디 원하십니까? 내내 백개 남았는데요 어디로 가길 원하십니까? 아 생각하는 거 이거 레벨 칠십이라가지고 어 생각할만한데? 나무순강장이요 나무순강장 꼭대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자 나머지 100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세서리 공격이요 메이플 리프 꼭대기에서는 제일 꼭대기가 나오겠지요 칭호 20칸 미라클 패짱비 마료 혼돈의 주문서 아 또 자리 없는데? 소비창을 비워야겠는데 소비 어떻게 비워냐 어떡합니까 소비를 어떻게 비워냐 흐흠 흐흠 아, 경매장에 울리자 그럼 마을을 가야되는데? 오케오케 저렴한 기준이 얼마입니까? 일단은 정리좀 하겠습니다 일단 경매장에 올려놓을게요 아, 소비를 없애야지 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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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다시다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꼭대기에 그곳으로 흐흠 아아, 왔습니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95개 남았구요 쌍둥이 유모차 의자 어이, 귀여울 것 같다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아, 아, 좀 그렇긴 하네요 좋습니다 흐흐흐 하스 얼음결정 페인팅 미라클 방어구 공격력 악세서리 스코롤 노론 60% 골드 뭐라는구요 블러드마스크 미라클 장갑 공격력 강력한 아카이럼 순백오 프로 악세서리 공격력 70% 금원 30% 노론 70%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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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해기 서울 분해기 총명한 핑크빈 서울 분해기 펫장비 마력 70% 강인한 아카이럼 악세서리 마력 70% 금빛 각인 기온전 아카이럼 미라클 장갑 공격력 50% 빛나는 아카이럼 서울 은빛 에디셔널 악세서리 마력 70% 노론 40% 망치 50% 금빛 각인 노론 30% 쌍둥이 유모차 유자 2개 영어지 꺼지지 않는 불꽃 강력한 아카이럼 놀라운 핑크빈 소울 분해기 미라클 패장비 공격력 미라클 장갑 공격력 금빛 각인 영어지 꺼지지 않는 불꽃 패장비 마력 70% 경원 30% 소울 20칸 가방 노론 30% 샤이니 레드하츠 마이서 심볼 은빛 하긴 소울 팔리긴 하죠 생각보다 잘 팔릴 수도 있고 어 또 나왔습니다 디타뉴마트 두개 나왔죠 디타뉴마트 아마 좀 비쌀겁니다 오케이 디타뉴마트 두개 더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48개 남았습니다 펫장비 마리오 강력한 핑크빈 순백 10% 레드 워리어 마이스터 심볼 혼 혼줌 70% 기온천 아카이럼 퍼플 펜턴트 아 장비가 꽉 찼군요 어우 3% 일단은 어 필요없는것 좀 버릴게요 오케이 이정도만 비우죠 자 나머지 41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크흠 악세서리 공격이요 날렵한 모카딘 샤이니 레드하츠 마처 마이스터 심볼 혼돈 70% 금빛 각인 날렵한 아카이럼 서울 날렵한 모카딘 서울 은빛가긴 영원히 꺼지 않는 불꽃 미라클 장갑 공격이요 모카딘이 아아 또 자리 없네 자꾸 없네 자 이번에 거의 마무리 단계라서 모카딘이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강력한이 있는 데이브 두고 좋습니다 발레온 소울 조각 두개 나왔구요 공운 50% 총명한 모카딘 의자 20칸 노론 은빛 에디셔널 방어구 마력 폐짱비 공격이요 공운 뭐라는구요 오케이 자 뭐라도 좀 하나 딱 나오면은 그냥 나쁘지 않게 들어갈 것 같은데 코코 액세서리 공격이요 15개 남았구요 14개 미라클 방어구 공격이요 퍼플 펜턴트 아아 또 어딘데요 퍼플 펜턴트군요 오케이 12개 남았습니다 11 10 어 위대한 아카이럼 요것도 나름 괜찮죠 어 위대한 아카이럼 아 아 아 또 어딘데요 또 어디가 없어 아 아 아 이 이거는 좀 처리합시다 넣어놓고 됐습니다 10개 남았습니다 아 왜 안 꺼집니까 귀운차 모카딘 노론 식물 020칸 빛나는 모카딘 소울 보내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3개 남았습니다 3개 남아있는 상태구요 2 아 2 해야 되는데요 막았어 일단은 모카딘이 하나만 버립시다 아 총명화까지 딱 2개만 버리죠 그럼 될 것 같아 갑니다 마지막 3개 남았는데요 아 망치 50% 2개 남았습니다 미라클 장갑 공격력 아 아 피노키오쿠까지 스읍 아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까보기나 할까요 김고프로 어 어 하나밖에 안 나왔나 어 한번 가격 정산 한번 해볼까요 뭐 나왔는지 매포 교환이 안 돼요 돈 다 썼어요 교환이 안 돼 매포 교환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거는 뭐 류랄밖에 없겠지 굳이 한다면은 자 판매 가격 한번 볼까요 티타뉴마트 그냥 큰 것만 딱 보고 하겠습니다 티타마마트 6억 정도 하고요 2개 남았지요 다음에는 매지컬 한숨 무기 한숨 무기 마력은 1억 8천 정도 하고 공격력은 2억 7천 정도 하네요 어 기억에 남는 게 이 4개 말고 또 있나요 아 오케이 그 2개 말고는 거의 다 뭐 비싸면 천만원대 정도 아 악 위대한 아카이로 아니 벨룸 나오지 않은 말 벨룸이 1억 정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리고 펫 정비 공격력 그리고 황금망치 100% 요 정도 될 거 같네요 그죠 어떻게 할까요 음 음 요렇게가 끝인 것 같습니다 아 위대한 아카이로 이었습니까 벨룸 아니었습니까 아쉽습니다 천만원으로 10분의 1로 감소됐군요 아 어떻게 해드릴까요 본조님이 선택을 하셔야죠 어 마무리 할까요 본조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마무리 아 마무리하면 되는 건가요 이제 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